와 저게 바다네 한정 무슨 저게 호수야 바다 봐 바다 진짜 저게 호수야 뭐라고? 어디? 어? 저기 모래사장 있는데? 진짜? 저어기 모래사장 있다 반사했겠지? 맛있겠다 썼어요? 쓰는 방법 알아요? 모르지 어떻게 해 이거? 아 그럼 진짜 낮다 용로로 국경사 넣는 거 처음이에요 저도 태연하천 이런 거 처음이에요 도장도 이상한 데 찍어줬어요 형 얼굴 이상해서 그래요 형이 제일 오래 걸렸어요 나는 볼 게 많아서 그렇고 몇 권 스탬프 많아가지고 아무튼 제일 빨리 끝난다 뭐 그냥 뭐 찍고 끊어요 사진도 안 찍었어요? 안경 벗어난 소리도 없는데 진짜 볼리비아다 이제 우리 아직도 한 4시간 버스 더 타야 돼 4시간이 뭐예요? 15시간에 우윤희까지 가는 거 하면 10시간 더 타야 돼요? 만약에 아파트 가자마자 우윤희 가면은 진짜 연속 한 20 몇 시간 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아타카마에서 산티아고 가는 연습 22시간 뭐야 이거? 아 맛있겠다 아니 하나만 먹어보고 싶다 진짜 한 벌리비아 한 벌리비아 한 벌리비아 한 벌리비아 한 벌리비아 한 벌리비아 어떡할래 끝만 참았다 밥을 먹을래 아니면 밥 먹자 밥 먹자 잘 나오네 잘 나온다 한 벌리비아 그만 놔 스파꺼 조금만 더 한 벌리비아 얘 안 섞어 먹어 아 진짜 형 다음부터 스파 없어요 형 왜 혼자만 신라면 먹어요? 맞아 여기 혼자 매운 거 먹어 발도비빔면 먹는데 발도비빔면 발도비빔면 먹는데 발도비빔면 먹는데 우리 진짜 거기 떨어뜨린다 노른자죠 노른자 코파카바나 도착 시작 꽤 많이 남네 1시간 반 남네 코파카바나 비교 가능하네 어 빨리 가자 지금 볼리비아 시간으로 11시 반이니까 네 12시 반까지 오면 돼 1시간만 딱 오면 돼 가요 그러면 와 저기 바로 호수인데? 바로 바로인데 아예 그냥? 무슨 부득가처럼? 오 그냥 바단대? 해수욕장 아니야 저거? 아니 구름이 낮아 구름이 코앞에 있어 우와 말도 안 돼 여기가 바로 이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수 가장 높은 호수 그렇게 깔끔히 발달이 잘 되진 않았어 관광리가 맞아요 아직은 요즘 떠오르는 데니까 좀 많이 낳아 좀 많이 낳아 괜찮아요? 형은 형 괜찮나? 형 2건격 하려고 그런거죠? 형 괜찮았냐고요 1건격 진짜 온다 이럴려고 왔어 이럴려고 왔는데 나와야지 이건 올인거야 형 지금 아파서 못 일어나죠? 아니 웃음 나죠, 아파서 저 아파서 못 일어난다 창피해가지고 창피해 개밭이다 개밭잖아 여기가 원래 트리킹 코스가 있어서 1시간짜리인가 그래서 저긴가? 여기인가? 저 위로 올라가는구나 둘 중 하나로 올라가는 거야 포장마차가 여기 있구나 약간 조개구이 먹어야 할 것 같지 않아? 아니 여기 호수인데? 호수인데 바다 냄새가 나? 여기네 12번 12.5 25 그러니까 12.5잖아 이게 뭐네? 비싸다 근데 이거 뭐 우리 포장마차 구경하러 온 거야? 올라갈라 그랬는데 올라갈 수 있나? 아니 왜 호수인데 파도가 쳐요? 와 진짜 바다야 여기 짤까요 이거? 찍어 먹어봐 살짝만 형 다리 좀 잡아줘요 하나도 안 짠데? 안 짜지 호수네 호수 많네 진짜 호수네 하늘이랑 바지 색깔은 완전 깔맞지? 진짜 가깝다 와 진짜 높은 고지는 많네 태양의 섬이라는 게 많네 와 진짜 못 볼 뻔한 호수였는데 맞지? 이 하늘 하나 때문에 울만하다 약간 한강 같기도 하고 영영로 같기도 하고 월를도 같기도 하고 이런 애매모아 분위기가 있거든 조금 하늘만큼은 인정 그러니까 이게 우윤희가 딱 저렇게 구름이 가까운 거야 아 우윤희 진짜 상대방에도 막 칠 것 같아 그러니까 가자 이제 우윤희가 가야 돼 이제 이게 저 구름이 우윤희에선 진짜 똑같이 가까운 거야 아 진짜? 네 여기는 태양의 섬 코파카바나에 나와 있는 이한주 리포터입니다 자 정훈 기자 연락해 봅시다 정훈 기자 정신 나갔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지금 볼류비아의 코파카바나에 와 있습니다 코파카바나 아 여기 정말 하늘이 가까워요 하늘의 손에 닿을 거면 갔다요 아 택배해 무슨 연애를 다 쳐다보셨네요 자 아무튼 볼류비아 코파카바나 태양의 섬이라고 불리는 코파카바나 태양과 구름이 아주 가까이 있는 고산지들에 위치한다 세계에서 가장 뭐해 쟤 뭐하는 거야 지금 뭐해 앵글라 말해 말해 들어가고 있어 많이 말을 하는데 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호수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 큰 호수 여기 바로 코파카바나에 와 있는데요 티티카카 호수라고 합니다 아 지금 배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갈까요 한번 자 멘트 정리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 코파카바나 티티카카 호수에 오시게 되시면 가까운 하늘을 보면서 잠시나마 잊었던 사람 그리웠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 잡힐 듯 잡히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을 꼭 그러나 영원히 잡히지 않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안 잡힙니다 근데 저는 그녀를 잡으러 갑니다 가자 멋있다 빨리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빨리 빨리 고고 고고 맛집을 찾아라 이미 알고 있잖아 코파카바나의 맛집을 찾아라 코파카바나의 한인 맛집이 있다며 수문 맛집 아 뭔 수문 맛집이야 한국인들 많은 맛집 열두 제자가 왔다 갔다는 12번 맛집 네 네 아 네 12.5라고 그랬지 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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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종레몬 곱창집 아니야? 종레몬 포장 맛집 아니야? 뚫루차 앤 으깬감자 나 지금 다 읽고 있는데 어떻게 해? 12.5 아 12.5 12.5 아 12.5 똑같네 오케이 오케이 우리 시켜요 여기서 뚫루차 프리타 먹어야 되고 어 디아블로 트르차 이거 저 먹어보고 싶지 않아? 이거 먹어보고 싶지 않아? 이거 먹어보고 싶지 않아? 뭐 어떤 거? 추천해놓은 돼지가 그래 저거 시켜 아 아 아 그라스야 다시 박수 물개 박수 시작 물개 박수는 그냥 이렇게 치는 거 빨리 따라해 이렇게 됐습니다 아하 왔다 아 형 이거 갖고 왔는데 나 물래인 줄 알았잖아 나 메뉴인 줄 알았어 물메주는 줄 맛있어요? 양파 귀맛 양파만 먹고? 양파 귀맛 양파 귀맛 가벼워 와 이거 살결 대박인데요? 미쳤다 어 나왔다 나왔다 칼리 칼리 두르자 와 와 와 살 진짜 부드러워 그니까 와 진맛은 것 봐 나 이거 너무 먹고 싶었어 갈릭만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와 나왔어 돼지고기튀김이네 이게 되게 특이한 비주얼인데? 약간 간장 치킨 느낌 됐어? 음 커피는 엄청 자극해 맛있어 맛있어 오와봐 치킨 맛이 나? 오와봐 가자 가자 50분 50분 라파스 가야 돼 라파스 가 야 야 버스 놓자 버스 놓자 이러다 코스코 간다 야 뭐야 이거 치트카카 이거야? 2층 버스가 아니잖아 나 똥 마려운데 나 똥 마려운데 홍사로 가? 여기 2골리비안 4? 2골리비안 2골리비안 안 주인증 빨리비안 2차 1ados 티카카 솜둥 光 1 덥 모를 시대 출발 11 들어가 뭐야 지금 색살로 버리고 어이없어 얘 귀엽다 버스 어딨어? 베이비 버스 어딨어? 이쪽으로 가봐요 가자 몇 시간 더 가야 돼? 만년설 움직이세요 야 진짜 이런 도시는 또 처음 본다 짜겠다 짜겠다 와 잠깐만 줄 왜 이렇게 길어 이거 거의 놀이공업 수준이잖아 이게 대중교통이라니 아 진짜야? 왔어 왔어 타야 돼요? 와 뒤에 봐봐 진짜 뒤에 어? 나도 몰라 어디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 우와 이거 말도 안 돼 하하하하 야 이거 사기야 사기 하하하하 으하하하 나 그거 알아야지 가야 돼 긴세 긴세 버스 버스 긴세 보리비아 chaotic 하하하하 주님의 주님12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